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아침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건강을 붙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주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하시고 이른 아침 주의전에 달려 나와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 앞에 예배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은혜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시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없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던 우리의 믿음의 눈 다른 곳 향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고 세상의 유혹이나 우리의 욕심에 이끌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되 갈수록 더욱 주님과 친밀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목표가 더욱 뚜렷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달려나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혹이나 많은 시련이 있거나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도 즐거움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도 구하는 모든 것이 주의 뜻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가 2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던 우리의 믿음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결코 넘어지거나 또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인 것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시대의 흐름에 이끌려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 붙들어 주시고 경건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앞에 둔 우리의 자녀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건강 지켜 주시고 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치해 주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루에 시작하기 전에 주의 말씀을 먼저 듣고자 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심령에 말씀해 주실 때에 세미한 주의 음성까지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민 디모대전서 6장 11절부터 21절까지 디모대전서 6장 6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를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앙의 왕이시며 만주해 주시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이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털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저의 목회의 스승이라고 스승이고 멘토가 되시는 목사님이 지금은 현역에서 은퇴하셨습니다만 우리 교회도 봉회에 한번 모셨었지요 종종 유튜브로 방송이 되니까 우리 교회 예배를 보고 계셔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인사차 찾아뵀었는데 그동안 한 번도 하지 않으셨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모님하고 두 분이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또 제 설교를 들으시다가 갑자기 강 목사 고향이 어딜까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그때 인사드렸더니 물으시더라고요 한 번도 그런 물으신 적이 없는데 그래서 저는 고향이 강화도에서 태어났고 줄곧 서울에서 자랐습니다 그랬더니 그런데 강 목사님 혹시 부모님이 이부뿐 아니시냐고 어떻게 그걸 아셨냐고 그랬더니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얘기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데 제 말투에서 그런 걸 느끼셨대요 혹 북한이 고향이거나 부모님이 북한이 고향이거나 부모님이 북한이 고향일 수는 없죠 제 나이로 봤을 때 6.25 전에 제가 태어난 것이 아니니까 뭐 또 탈북자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아셨냐 그랬더니 제 말투에서 그런 걸 느꼈대요 이북 출신의 독특한 말이 있다는 거예요 억양이라든지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제 말투를 보고 혹 부모님이 이북분 아니시냐라고 물어본 분은 한 번도 없었다고 지금 목사님이 처음이시네요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아셨냐 그랬더니 그렇다는 말씀을 하세요 제가 그러고 보니까 저는 이북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줄곧 초등학교 1학년 때 서울로 와서 서울에서만 산 사람인데 이게 알게 모르게 부모님과 살다 보니까 그 닮은 어떤 것이 있는가 봐요 그걸 느끼는 것은 제 음식에서 제가 그런 걸 느끼거든요 젊었을 때는 어렸을 때는 안 그랬지만 나이 들면서 이북 음식이 좋고 냉면이라든지 뭐 이런 음식 이걸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해 주신 음식을 먹고 같이 먹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야 그렇구나 우리의 말이나 음식 먹는 거나 행동에 있어서 알게 모르게 닮은 거예요 제 말투에서 장로님 이북 억양이 느껴지나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야 나의 저에게서 그런 게 있었구나 전혀 느끼지 못했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여기 지금 바울사도가 디모데에게 마지막 공고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가 누구의 사람이냐 이거는 디모데의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어떤 면에서도 아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게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 하나님의 사람이냐 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뭐 교회에 다닙니다 교회에 무슨 집은 이거 얘기 안 해도 그의 삶의 말이나 또 그 가치를 두고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나 은연중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래야 되는 거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은 굉장한 영광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그가 누구의 사람이냐 하는 것은 그가 무엇을 추구하고 목표를 어디에 두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을 보고 세상에서는요 전문가라고 하면 그 분야에 적어도 몇 년 이상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사람들을 야 저 사람 전문가야 그 분야에서 몇 년 동안은 적어도 그 일만을 한 사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신앙 생활한 세월이 몇 년이에요 10년 이상 신앙 생활하신 분도 있고 소위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다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세상에 있는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 데서 전문가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맞는 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저 미래 전문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부족한 사람인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바울의 사람입니까 바알의 사람입니까 이세벨은 에빠알의 딸이라 그랬어요 바알의 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닮아야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억양이나 말투에서 그런 걸 느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는데 역시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주일 그것도 직접 와서 들으신 것도 아니고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열심히 보시면서 사모님하고 아 강목사 고향이 어딜까 그런 얘기를 담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같이 같지 않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바울사도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피하고 또 따르며 싸우라 취하라 11절 12절에 동사를 네 번 영겁어 쓰면서 피하라 이것들을 피하라 피할 게 있는 거예요 이것들은 위에서 말하는 거죠 다른 교훈을 쫓는 것 그다음에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탐화 욕심에 이끌리고 미혹에 이끌려 탐욕에 이끌린 이런 것들 피하고 개인의 경건일 수 있죠 그 다음에 뭘 또 피하기만 하면 안 되죠 피하는 것은 소극적인 면이거든요 적극적으로 또 피했다면 따르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따릅니까 의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건 적극적인 면이에요 12절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건 더 적극적인 거죠 따를 뿐만 아니라 싸우라 이 싸운다고 하는 것은 선한 싸움은 끊임없이 그것을 향해서 가는데 이걸 왜 싸움이라고 표현했냐면 그만큼 치열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만큼 적극적이어야 된다 뭐가?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 주님을 따라가는 것 왜 이걸 싸움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만큼 우리 앞길을 이 믿음의 신앙생활하는데 그 앞길에는 많은 우리가 싸워야 될 만한 그런 유혹이 있고요 방해하는 것들이 많다고 말이에요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사실 자기와의 싸움인 거죠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얼마나 싸워야 할까요? 자기 십자가 지기 위해서 얼마나 싸워야 할까요? 내적으로 얼마나 고민해야 할까요? 사실 강단에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는 제 마음속에 많은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말씀도 뭐 추석이나 많은 것을 또 참고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제가 더 힘쓰는 것은 이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치고 싸우는 거예요 고민해보는 거예요 싸움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마침내 영생에까지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갈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주님과 관계가 점점 더 신밀해져야지 갈수록 더 심의해지고 분명해지지 않고 멀어진다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소원이 있다면 주님 부르실 때가 주님과 가장 가까울 때 주님이 부르셨으면 좋겠다 어떤 분들은 죽을 때 아프지 않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것도 얼마나 복입니까 그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지만 저는 주님이 부르실 때가 주님과 가장 가까웠을 때 가장 가까웠을 때 그때 부르셨으면 좋겠다 이를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왜 부름을 받았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까 명예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까 세상 성공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까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까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 내가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을 때 서약하죠 또 저는 목사로 임직 받을 때 임직하기 전에 서약을 해요 그리고 위임 제가 이 교회 부임에서 위임식 할 때 위임식 할 때도 서약을 해요 저는 제가 위임식 할 때 위임 받고 나서 감사 인사를 우리 교우들에게 했잖아요 그때 한 말을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제가 목회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던 이야기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한 증언 이거는 결혼할 때도 여러분 서약하잖아요 그거 같은 거예요 공적인 증언 그러면서 이것은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와 그리고 빌라도를 향해서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에게 명한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 누구 앞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와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아무도 보는 게 없어도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 서 있는 것이고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앞에 또 마지막 그날에 주님 앞에 다시 서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야 돼 이것이 하나의 선한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그것이 우리의 여러분 운동선수 보세요 그게 몸에 벨 때까지 연습을 하잖아요 다리가 부러지고 어디가 부러져도 나서 또 일어나서 다시 하잖아요 그래야 마지막에 금메달 딸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신앙생활은 그저 그냥 편하게 하자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부르신 목표를 하면서 그래서 바울사도는 부르심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나간다고 신앙을 경주자로 표현해 경주하듯이 여긴 선한 싸움을 살아 그리고 언제까지 이거 14절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때까지 책망 흠도 없고 책망을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기약이 되면 주님 나타나신 그때가 되면 만왕의 왕이고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상인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경주에 17절은 또 2세대 부한자들이라고 그들에 대한 경고를 또 합니다만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이 있잖아요 부유한 자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교만해지고 마음 높이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소망은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신 이유는 선한 사업을 위해서 이것이 19절에 장래에 자기를 위해서 좋은 털을 쌓아둔다 어디에다가요? 이거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하늘에 보아를 쌓아두라는 거예요 하늘에 세상에 쌓아두지 말고 주님 앞에 갔는데 아무것도 없다 쌓아둔 게 없다 그럴 수 있거든 세상에서는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뭘 많이 했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야 내가 준 것 가지고 너 뭐 했었니? 자기만을 위해서 쓰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 이거 왜 줬는지 알아? 내가 그때 너에게 이런 거 준 거는 너 혼자 그렇게 살려고 한 게 아니고 내 일을 하도록 선한 사업을 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내가 너에게 주었는데 너 그거 가지고 그저 너를 위해서는 잘만 쓰더라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쌓아둔 게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부한 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망이 되면 결국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정함이 없는 재물 없어질 때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쓴 게 무엇을 위해서 쓴 거냐만 남아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쓴 것만 남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른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따르는 것이 있어야 돼요 추구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의 삶의 자세도 뭔가 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래야 하고 말투나 저 사람 어디 사람인 것 같아 우리 억양을 보면 알잖아요 고향이 어디라고 하는 거 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말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누가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그가 무엇에 신경을 쓰고 있나 그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 앞에와 그리스도 앞에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신앙여정의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이 부르심의 목표를 알게 하시고 그 길을 달려가는 동안 피하고 따르고 영선한 싸움을 싸우며 마침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의 영생을 취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